오늘은 맹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인자 무적, 왕도 정치를 꾼 맹자 이야기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죠. 해왕 수 피어 군려 비례 후배 이초현자 오늘의 주요 인물 가운데 한 명입니다. 해왕이 수 여러 차례 피어 군려 피자는 당하다 라는 뜻입니다. 군려는 군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패배를 한 거죠. 실제로 여러 차례 적국과 일싸움에서 패배를 합니다. 비례 후배 이초현자 비례는 비자는 몸을 낮추어 예자는 예의를 갖추고 후 폐, 후자는 두터운 폐자는 원래 이 폐자가 폐물이라고 하는 혹은 폐백이라는 표현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예를 갖추어 누군가를 부르는 그럴 때 사용하는 예물입니다. 이렇게 초현자 현자는 재능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 자를 초 부르려고 하였다. 그래서 추현, 순우곤, 맹가, 개, 지량 임명입니다. 추현, 순우곤, 맹가가, 개 모두 지량 량은 도시 이름인데요. 뒤에도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대량이라는 도시입니다. 량에 이르렀다. 량, 해왕, 왈 량, 해왕이 말하기를 과인, 불, 령 과인은 옛 임금이 스스로를 낮추는 말이죠. 원래는 과덕지인을 줄인 말입니다. 부족한 내가 라는 뜻이죠. 내가 불, 령 령 자는 똑똑하다 라는 뜻입니다. 내가 변변치 못해 병, 삼절어외 병은 군대죠. 군대가 삼절어외 외, 바깥에서 삼절 직역을 하면 세 번 꺾였다는 뜻입니다. 여러 차례 패배를 했다고 하네요.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태자노 상장사 국이공허 태자는 포로가 되었고 여기는 노자는 사로잡히다는 뜻입니다. 상장은 상장군 나라의 주요한 대장군을 이야기합니다. 죽었고 국이공허 나라가 공허 텅 비어버렸습니다. 이수선군 종묘사직 과인 심추지 이 이런 까닭의 수, 선군 선군은 자신보다 앞에 있는 군주들을 이야기합니다. 조상들에게 부끄럽고 종묘사직에게 부끄럽습니다. 종묘는 임금의 조상을 모신 곳이 종묘고요. 사직은 원래는 사 토지신과 직 곡식신인데 종묘사직이란 말을 많이 쓰죠. 나라를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과인 심추지 과인이 매우 부끄럽소 수 불원 천리 이때 숫자는 어르신이란 뜻입니다. 어르신께서 불원 천리 천리를 멀다 하지 않고 욕행 지 폐읍 지정 욕행 욕행은 뭔가 아주 황공스럽다 이렇게 저는 밑에 번역을 했는데요. 욕되고 그리고 다행히도 뭐 이런 뜻입니다. 직역을 하면 지 폐읍 지정 폐읍은 엉망이 된 고울이란 뜻이죠. 이 엉망이 된 나라에 오셨습니다. 장 하리오국 장차 하리오국 어떻게 오국 내 나라를 리 오늘 꼭 기억할 표현이 이 리자입니다. 내 나라를 어떻게 이롭게 하시겠습니까? 맹가왈 맹가가 말하기를 군 불가이 언 리 약시 군 임금께서는 불가 안됩니다. 이 언 리 약시 이로움을 약시 이처럼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위 인군 임금이 되어서는 인 의 이 의 인이 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이 리 위 어찌 이로움을 말씀하십니까? 번역문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차례 전쟁에서 패배하자 해왕은 공손히 예를 갖추고 많은 재물을 써 빼어난 인물을 불러모았다. 추연 순우곤 맹가 등이 대량해 왔다. 양해왕이 말했다. 과인이 못나 나라 밖에서 여러 차례 패배하였소. 태자는 포로가 되었고 상장군은 죽어 나라가 텅 빈 듯하다오. 조상과 종묘 사직에 부끄러우니 과인이 매우 괴롭습니다.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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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리를 멀다 하지 않고 황공항에도 엉망이 된 나라까지 오셨군요. 앞으로 어떻게 내 나라를 이롭게 하시렵니까? 맹가가 말했다. 임금께서 이처럼 이로움을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임금이 되어 인의를 바라셔야지 어찌 이로움을 바라십니까?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이야기를 좀 둘러가야 되겠습니다. 춘추전국시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춘추전국시대에는 두 개의 진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자 발음으로는 똑같은 진나라인데요. 첫 번째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진시황의 진나라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춘추시대 말 일찍이 멸망해 해버린 진나라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춘추시대의 이 진나라는 이 진나라입니다. 본래는 원래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진문공은 일전에 우리가 관중 이야기할 때 소개했던 재환공에 이어 패자에 오른 인물이었고요. 나름 춘추 오패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 인물이니까 굉장히 강했던 나라였던 거죠. 그러나 시간이 흘러 임금의 행위 약해지고 귀족가문의 힘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상황에 이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 네 개의 가문이 이 진나라에서 세력을 키웠습니다. 지씨 조씨 위씨 한씨 자 이렇게 네 가문이 힘을 떨치는데 그 가운데 지씨 가문의 힘이 가장 강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씨는 얼마나 강했는지 다른 가문에 가서 야 땅 내놔 그럼 땅 빼앗고 야 너 성 보기 좋다 성 빼앗고 그렇게 자신의 영토를 이 진나라 안에서 늘려가던 중에 조양자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조씨가 싫은데 라고 대든 겁니다. 자 결국 그래서 지씨가 조씨를 공격합니다. 아주 궁지에 몰아넣어요. 그러나 조씨는 아주 절체절명의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도리어 위씨와 한씨를 설득해 이 불리한 상황을 뒤집습니다. 결국 조씨 위씨 한씨 이 세 가문의 공격으로 지씨 가문이 망해버립니다. 이때 조씨가 위씨와 한씨 가문을 설득하면서 했던 말이 뭐냐 그 유명한 순망치안입니다. 순 입술이 망 없어지면 치 이빨이 한 시리다. 우리가 망하면 다음 차례는 너다. 너희들 이렇게 지씨한테 계속 빼앗기고 살래? 결국은 조씨 위씨 한씨가 이 진나라를 셋으로 갈라먹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지도를 보면 이 중간에 있는 이 지역 있죠? 이 지역이 아까 이야기했던 그 진나라입니다. 진나라 지역이었는데 조 위 한 세 나라로 나뉘는 겁니다. 이렇게 진나라로부터 갈려진 나라여서 이 세 나라를 한데 묶어 삼진이라고도 부릅니다. 조 위 한 세 귀족 가문이 제후가 된 이 사건은 춘추 전국시대에 판도를 뒤흔드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대부가 힘으로 제후를 내쫓았고 제후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제후는 주나라와 한 집안 사람 이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은 세력도 이제 같은 반율에 오르는 거죠. 이런 까닭의 이 세 나라의 등장을 춘추시대의 끝 거꾸로 전국시대의 시작으로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총 일곱 나라가 전국 치룡으로 활약을 하는 거죠. 북쪽의 연나라 동쪽의 재나라 남쪽의 커다란 세력을 갖고 있었던 초나라 그리고 서쪽의 진나라가 있고요. 중간에 아까 이야기했던 삼진 조 위 한 총 일곱 나라가 전국 시기에 판도를 가지고 서로 다투는 겁니다. 이 가운데 진나라 초나라 재나라 등은 전통적인 간국이었어요. 조나라 위나라 한나라는 매우 불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주변에 강국들에 둘러싸여 있었거든요. 게다가 그 당시 이 북쪽에는 흉로라고 하는 중국 고대 사회를 두려움에 덜덜 떨게 했던 유목민족들이 있었죠. 이런 까닭에 이들은 한 전쟁터 한복판에 나라를 둔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었고 치열하게 생존을 도모합니다. 위나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나라는 바로 이 위나라 인데요. 이 위나라 역시 강국들 틈바구니에서 되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위나라를 세운 위문우의 손자 위 해왕 시대에 들어서 특히 힘든 일이 많았어요. 무슨 일이냐? 진나라가 공격하고요. 초나라도 공격하고요. 제나라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태자가 포로로 잡혀갔고 상장군이 죽었고 수도를 동쪽으로 옮깁니다. 본래 수도는 안읍이라고 하는 곳이었는데요. 동쪽 대량 이라는 곳으로 수도로 옮깁니다. 지도를 보면 안읍은 여기입니다. 그리고 대량이라고 하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수도로 옮겨 했습니다. 왜? 전쟁에서 패배해서 이 대량을 수도로 했기 때문에 옛날 고전에서 위나라를 양나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왕이 곧 양해왕이라고도 불리는 거죠. 그러나 양해왕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상당히 치욕스러운 호칭이기도 한 거죠. 전쟁에서 패배해서 수도로 옮겨서 양이라 부르는 거니까요. 돌아와 이 양해왕은 말년에 다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려고 고심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지금이야 여러가지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기술 개발 이런 게 있죠. 한편으로는 자원 개발 이런 것도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주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고대사회에는 그런 방법보다는 인재를 통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방법을 선택하죠. 널리 사람을 불러모아 나라를 바꾸고자 합니다. 이때 순우군 추연 맹가 등이 위나라의 새로운 수도 대량에 도착합니다. 순우군은 4기의 골개열전에 등장하는 인물인데요. 골개 요즘은 이 말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국어시간에 이런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골개미가 있는 작품이다. 뭔가 풍자적이고 웃음을 준다는 뜻이죠. 풍자에 빼어난 인물이었고요. 한편 추연은 오행 오행은 우주를 움직이는 5개의 기운을 이야기하는 거죠. 화 수 목 금 토 이 5가지의 힘으로 세상이 움직인다. 이런 걸 주장한 인물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양해왕이 말년에 나라를 바꿔보겠다고 사람을 불러 모았는데 번지수를 잘못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소개할 그 동시대에 있었던 빼어난 인물들에 비해 순우군이나 추연 같은 사람들은 실제적인 능력보다는 좀 뭐랄까요 그러지 않은 인물의 냄새가 많이 난 까닭입니다. 또 오늘 이야기의 또 다른 주인공인 맹가 가는 수레라는 뜻입니다. 맹수레라는 이름의 인물은 또 어떨지 자 해왕은 자신의 사정을 늘어놓으며 맹가에게 비책을 묻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내 나라를 이롭게 하시렵니까 근데 이때 이로움이라는 표현이 맹가의 신경을 건드리고 맙니다. 기다렸다는 듯 맹가는 아주 일장 잔소리를 늘어놓습니다. 임금께서는 이처럼 이로움을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임금이 이로움을 탐하면 대부도 이로움을 탐하고 대부들이 이로움을 탐하면 백성들도 이로움을 탐할 것입니다. 그러면 위아래가 이로움을 두고 다툴 테니 나라가 위태롭게 됩니다. 임금이 되어 인의의를 바라셔야지 어찌 이로움을 바라십니까? 자 맹가는 인의의를 주장하죠. 좋은 말이긴 합니다. 근데 앞에서 제가 장황하게 조금은 그 당시 위나라가 처한 상황을 말씀드렸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해왕은 간절한 상황이에요. 전쟁에서 패해서 나라가 지금 쪼그라든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맹가가 인의의를 이야기할 때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해왕은 어떻게든 나라를 부강하게 다시 세우고자 하는데 그래서 치욕을 씻고 나라를 부강하게 일으키고자 하는데 맹가는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서 나름 사람을 새롭게 불러모아 나라를 맡겨볼 생각에 불러온 거죠. 근데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요즘으로 하면 그런 거죠. 비대위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립니다. 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모셔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 어려움을 몰아내려면 착하고 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니 약육강식의 지금 국제관계 속에서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이런 말이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해왕 입장에서는 사실 듣나 마나 정말로 하나 마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맹가는 전혀 거리낌 없이 또박 또박 이런 표현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른바 정말 맑은 눈의 광인 마냥 한 점 부끄러움이나 한 점 갈등 없이 자신의 말을 진심으로 내뱉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진심덩어리 맑은 눈의 광인 순백의 그 자체 그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맹자입니다. 맹자는 위아래가 이로움을 두고 다투면 나라가 위태로워집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근데 맹자는 저는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해왕의 할아버지 위문우가 진나라를 무너뜨리고 위나라의 제후가 된 것을 알고 이 말을 한 것일까? 왜냐하면 위문우 이 해왕의 할아버지가 진나라를 무너뜨리고 제후가 된 사건이야말로 아래가 위를 탐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이익을 두고 나라를 셋으로 갈라먹은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해왕은 맹자의 말을 들으며 뜨끔하진 않았을까? 어쨌든 그 뒤에도 맹자는 오래도록 이 해왕 곁에 머물며 잔소리를 해댑니다. 그리고 이 잔소리가 잔뜩 담겨있는 책이 바로 맹자라는 책입니다. 맹자 속에 맹자는 양해왕에게 패도와 왕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힘으로 힘으로 남을 억누르고 힘으로 강한 나라를 이루는 것이 패도라면 인의로 남의 마음을 끌어들여 덕으로 강한 나라를 이루는 것이 왕도라고 합니다. 힘에 의한 정치와 덕에 의한 정치 이 둘로 맹자는 둘의 길이 있고 그 가운데 덕에 의한 정치를 이야기한 인물인 거죠. 그게 맹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맹자에 관해 사마천이 뭐라 이야기했는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사공왈 태사공이 말하였다. 태사공은 누구냐? 바로 사기를 지은 사마천이죠. 사마천이 말하기를 여독 맹자서 여 때가 독 맹자서 맹자책을 읽고 있는데 지 이르러서는 양해왕 문 하이리 오국 양해왕이 묻기를 어떻게 하면 오국 내 나라를 리 이롭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구절에 이르러서는 미상 불 패서이 타냐? 패서는 책을 덮는다는 뜻입니다. 책을 덮고 탄식하지 불 아는 적이 없었다. 늘 책을 덮고 탄식을 했다라네요. 왈 차호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차호 아 감탄사입니다. 리 성 난지시야 리 이로움이란 성 참으로 난지시야 난 어지로움의 시작이로다. 부자 한언 리자 이때 부자는 공자를 이야기합니다. 공자가 한언 리 이때 한자는 드물다 라는 뜻입니다. 이로움을 잘 말씀하시 않으신 것은 상 방 기 원이야 원 원자는 근원이란 뜻입니다. 뿔이란 뜻이죠. 이때는 바로 이 어지러움의 근원을 미리 막고자 하였던 것이다. 즉 이게 맹자 생각인데요. 이로움 때문에 바로 어지러움이 생겨난다는 뜻입니다. 천안은 왜 어지러워졌는가 이로움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로움 자체를 부자 공자께서는 거의 말씀하지 않으셨다. 고 왈 그러므로 말하기를 방 어리 이 행 다 원 이건 논어에 나오는 공자의 말입니다. 이로움을 방 추구하면 추구하며 행 행동하면 다 원 원망이 많다 라고 하였다. 자 천자 지여서인 천자 황제로부터 서인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호리지폐 이익을 호 좋아하는 이로움을 좋아하는 폐 폐단은 폐자는 폐단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문제라고도 하죠. 문제가 하이 이제 어찌 다르겠는가 황제도 백성들도 그리고 중간에 있는 관료들도 이놈의 이로움 때문에 어지러운 세상이 되었다. 말을 하네요. 번역문 읽어보겠습니다. 태사공이 말한다. 내가 맹자를 읽을 때 양해왕이 물었다. 어떻게 내 나라를 이롭게 하시렵니까? 라는 대목에 이르면 책을 덮고 탄식하곤 했다. 아 이익이란 참으로 어지러움의 시작이로다. 공작께서는 이로움에 대해 잘 말씀하시지 안은 않았으니 애초에 그 근원을 막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셨다. 이로움에 따라 행동하면 원망이 많다. 천자로부터 일반 백성이 이르기까지 이로움을 좋아하여 생긴 문제가 어찌 다르겠는가. 이게 삼하천이 소개하는 맹자에 관한 이야기인데 사실 맹자와 양해왕의 만남 앞에서는 위세가라고 하는 위세가는 위나라 역사책입니다. 위나라가 양나라랑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역사책에 나오는 즉 양해왕을 주인공으로 하는 위해왕을 주인공으로 하는 이 역사책에서 맹자와 양해왕의 만남을 보았다면 사실 더 많이 유명한 건 맹자책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맹자는요 딱 펼쳐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맹자 견 양해왕 맹자가 양해왕을 만났다. 왕활 왕이 말하기를 수 불원천리 이래 역장유 이리 오구 코 어르신께서 천리를 멀다 하지 않고 오셨으니 앞으로 내 나라를 이롭게 하시겠지요. 재미있는 건 좀 톤이 다른 겁니다. 앞에서 소개했던 사기에서는 위세가에서는 양해왕이 양해왕이 구구 철절 자신의 어려움을 늘었습니다. 제가요 전쟁에서 패배하고요 저 어떤 진나라가 우리를 쳤죠 제 나라도 우리를 쳤다니까요 초나라한테도 패배하고요 막 이러면서요 그러나 맹자에서는 그런 배경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맹자의 주인공이 맹자이고 그래서 단순히 임금과 철인의 만남으로 재구성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면에서 양해왕의 말은 맹자 속에 있는 양해왕의 말은 사기보다는 좀 덜 구체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은근한 바람을 내비치는 것처럼 보여요. 앞에서 앞에서 보았던 사기글에 따르면 분명하거든요. 지금 전쟁에서 패배한 영토를 잃었던 그 치욕스러움을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겨낼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그려졌다면 맹자의 이 이야기는 맹자 속에 있는 이야기는 좀 뭉툭합니다. 그렇지만 맹자가 답하는 맹자 속의 답은 훨씬 더 날카롭습니다. 맹자 속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맹자 대활 맹자가 답한다. 왕 하필 왈리 역유 인의 이의 왕께서는 어찌 꼭 이롬을 말씀하십니까? 인 의 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맹자 책 속에 이어지는 맹자의 잔소리는요. 훨씬 더 길고 상세합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임금이 이로움을 탐하니 그 아래에 있는 대부 선비 나부랭이 백성들까지 모두 이익을 탐합니다. 이익을 두고 서로 다투니 세상이 이처럼 어지럽게 되었지요. 맹자의 생각을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맹자는 임금의 태도가 그 아래 대부와 백성에 까지 영향을 끼친다고 보았습니다. 그쵸? 아니 생각을 해보면 이건 유학자들 생각이거든요. 통치자가 무엇을 중시 여기는가에 따라 백성들이나 그 아래에 있는 신하들의 어떤 가치관에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임금이 이롬을 추구하니 그 아래에 있는 관료들과 신하들 백성들까지도 이롬을 추구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인 거죠. 둘째 오늘날 천하의 혼란은 위아래가 서로 이롬을 다투기 때문이다. 특히 아래가 위를 탐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이런 이런 까닭의 맹자는 임금부터 이로움에 대한 생각을 끊어라 인위를 추구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맹자는 그런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죠. 약육강식의 국제질서는 어떻게 되냐. 인위가 밥 먹여 주나요? 결론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맹자는 인위를 지키면 천하 백성들이 임금을 높이고 임금을 따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인자 무적 맹자의 구상은 이렇습니다. 천하 국가가 모두 부국강병을 외치며 백성을 괴롭히고 있는데 인위를 이야기하며 형벌을 줄이고 백성을 자식마냥 보살피는 임금이 있다면 어떨까? 그러면 천하 백성이 그 임금을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부강한 나라가 되지 않겠느냐? 말이야 좋은 말이죠. 저는 맹자가 이런 주장을 내놓았을 때 이 주장에 대해서 논쟁하는 자리를 볼 수 없거든요. 사마천의 기록에도 마찬가지고 별로 맹자의 말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맹자 이 또랑또랑한 맑은 눈의 광인의 말에 대꾸할 말을 잘 찾지 못했던 건 아닐까 싶습니다. 앞에서 사마천은 그의 글을 읽고는 책을 덮고 탄식했다라고 하죠. 어느 대목이냐면 이 대목이래요. 양해왕이 물었다 어떻게 하면 내 나라를 이롭게 하시렵니까? 저는 좀 웃겼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문장은 맹자의 첫 시작입니다. 맹자가 이 문장을 시작을 하거든요. 조금 양보한다 하더라도 그 앞에 있는 몇 글자는 이겁니다. 맹자가 양해왕을 만났다. 그거 다음에 있는 구절을 읽고 탄식하며 책을 덮었다는 겁니다. 아니 대관절 책이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뭘 보고 탄식한 걸까 이어지는 삼하천은 공자의 말을 인용하죠. 이로움에 따라 행동하면 원망이 많다. 그리고 이 말을 인용하며 맹자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삼하천이 맹자의 말에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는 순진한 사람이었을까 저는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삼하천의 말은 감정없는 취임새 같습니다. 예 예 맹자님 말씀 맞지요 어떻게 보면 삼하천은 맹자를 그냥 피상적으로 그리고 건성으로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 뒤에 보면 맹자보다 훨씬 난 인물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삼하천은 실제로 이 인물들에 더 많이 관심을 기울입니다. 이어지는 문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맹가 추 있냐 맹가는 추 사람이었다. 수 업 자사지 문 인 자사 자사는 공자의 손자입니다. 공자의 손자인 자사지 문인 그의 제자들에게 수업 수업은 지금도 쓰죠. 수업받았다는 뜻입니다. 배웠다. 도기통 그 배운 것이 통 통하자 즉 학문이 무르익자 유사 재 선왕 유사는 옛날에 유세라고 하죠. 임금을 찾아가서 자신의 뜻을 주장하고 나를 써주세요 이런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선왕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선왕 불릉용 선왕은 그를 용 용자는 등용하다는 뜻이죠. 등용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적 량 앞에 나왔던 그 장면입니다. 양으로 갔다. 위나라의 수도 대량으로 갔다. 량해왕 불과 소원 근데 양해왕도 이때 과자는 따르다 믿다 라는 뜻입니다. 그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 즉 견 이위 우원 이 활어 사정 여기서 이 표현을 표시해 두십시오. 우원 활 운하 원은 다 멀다는 뜻이고요. 활자도 넓다는 뜻입니다. 견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뭐라고 우원 너무 지나치고 활어 사정 사정은 일의 구체적인 현실적인 판단을 여기합니다. 거기서 활 너무 많이 엇나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맹자를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맹자를 쓰지 않았고 당시 상황이 이랬답니다. 당시 지시 당시에는 그때는 진용 상군 진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진나라 진시황의 진나라죠. 상군 이 인물을 기억해 두십시오. 우리가 만날 인물입니다. 진나라는 상군을 등용하여 부국강병 지금도 많이 쓰는 표현이죠.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군대를 강하게 길렀다. 초 위 용 오기 초나라와 위나라는 오기 오기를 등용하여 오기 기억나시나요? 병사의 고름을 빨아줬던 그 오기를 등용하여 전승 약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약적 적을 약하게 만들었다. 제 위왕 선왕 용 손자 전기지도 제나라 위왕과 선왕 은 이때 손자는 앞에서 보았던 손무 손자병법을 썼던 손무가 아니라 그의 후손인 손빈 이라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손빈을 등용하였고 전기의 무리를 등용하였다. 이 제후 동면 조 제 자 그래서 제후들이 동쪽을 향하여 조 제 제나라에게 조해왔다. 즉 제나라에게 머리를 숙였다는 뜻입니다. 천하 방 무어 합종연행 합종연행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천하는 방 바야흐로 합종연행 즉 이익에 따라 뭉치고 흩어지는데 무 힘쓰고 있었으며 이 공 벌 적국을 쳐서 정벌하는 것을 위 현 훌륭하다고 생각했다. 이 맹가 내 술 당우 삼대지 덕 그런데 이놈의 맹가는 술 술은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당우 당우는 요순 시절을 이야기합니다. 옛날 저 먼 옛날 중국의 먼 옛날에 있었던 훌륭한 임금 요인금과 순임금 시대를 이야기하고 삼대지 덕 삼대는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를 삼대라고 합니다. 그때 덕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다. 시 소 여자 불합 그래서 소 여 이때 여자는 가다는 뜻입니다. 가는 곳마다 불합 맞지를 않았다. 다다 들여지지 않았다. 이어지는 내용을 번역문 읽어보겠습니다. 맹간은 추 땅 사람이다. 자사의 제자에게서 배우고 학문이 무르익자 재선왕에게 유세하였다. 그러나 재선왕은 글을 쓰지 않았다. 대량으로 갔으나 양해왕도 그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 그의 주장이 너무 이상적이어서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당시 진나라는 상군을 등용하여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강한 군사력을 갖추었으며 초나라와 위나라는 오기를 등용하여 전쟁에서 이기고 적국을 꺾었다. 재나라 위왕과 선왕은 손자와 전기의 무리를 등용하였으니 제후들이 동쪽의 재나라에게 조회를 오기도 했다. 천하는 바야흐로 합종 연행에 힘쓰며 정벌하여 영토를 넓히는 것을 훌륭하다고 여겼다. 그러나 맹가는 요순시대나 하은주 3대 시절의 턱을 이야기하였다. 이런 까닭에 가는 곳마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요 글은 재미있는 것이요. 맹자와 양해왕 이 둘의 시대에 어떤 인물들이 활약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진나라에서는 상앙이 활약합니다. 상앙은 앞으로 볼 예정인데요. 상군 열전의 주인공으로 진나라의 개혁을 이끌은 인물입니다. 상앙의 개혁으로 진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고 부국강병 또 나아가 천하를 통일하게 되죠. 한편 제나라는 손무의 후손 손빈을 등용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근데 이 둘 상앙과 손빈은 위나라와 연이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상앙은 원래 위나라 사람이었어요. 근데 위나라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자 진나라로 넘어간 거고요. 손빈 역시 이 위나라에 와서 자리를 잡아보려 하나 자신을 시기했던 방연이라고 하는 친구의 모함으로 걷지 못하는 몸이 됩니다. 손빈의 비는 형벌을 받아 불구가 된 그런 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상앙은 진나라 군대를 이끌고 자신의 고국인 위나라를 공격해 태자를 포로로 삼았고요. 손빈은 제나라 군대를 이끌고 위나라에 쳐들어와 상장군 이 위나라 군대를 이끌고 있던 총대장군 방연을 죽입니다. 그런 면에서 위나라는 상앙과 손빈이라는 당대 걸출한 임무를 놓쳐버렸을 뿐만 아니라 영토까지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 뒤늦게 이들을 놓치고 불러들인 사람이 맹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삼하천이 과연 이것을 어떻게 봤을까요? 삼하천은 말합니다. 천안은 합정연행하며 서로 세력을 겨루고 이합 집사나는 상황이다. 그런 이런 세상에서 맹자는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적인 옛 이야기만 늘어놓는다. 요인금이 어쩌고 순인금이 어쩌고 주나라 시대가 어쩌고 저쩌고 저는 사실 맹자를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는 인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맹자를 예전에는 좀 사랑했는데요. 너무 고리타분해요. 너무 맹자는 뜨거운 인물이고 그리고 맹자는 너무 세상을 순수하게 바라본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십선비 고리타분한 낡은 이야기를 을퍼대는 그런 이들의 계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저는 맹자가 그 원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요즘도 그렇잖아요. 사실 맹자가 하는 얘기를 잘 곱씹어보면 약간 꼰대 같습니다. 인의를 지키셔야 합니다. 먼저 바른 마음을 가지셔야 죠. 국정 운영의 방향은 어떻게 일단 바른 마음을 갖는 것부터 나름 그러와 비슷한 마음을 실천하는 분이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호의로 상대를 대해주면 상대도 나를 호의로 대해줄 거라는 외교 전략. 그러나 그러한 어떤 순수함이 과연 춘추정국식이라고 하는 그런 현실 위에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어디 가든 환영을 받지 못했죠. 그래도 나름 명성은 있었습니다. 맹자는 가는 나라마다 후하게 대접을 받았고요. 너무 많이 대접을 받아서 곤혹스럽게 생각하는 제자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져서 뭔가 쓸만한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맹자의 주장이 나름 먹히는 면도 있었던 거죠. 결국 맹자를 등용하여 그에게 나라를 맡기는 임금은 없었지만 정치 고문격으로 맹자를 후하게 대접하는 일들은 있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아서 춘추 정국은 맹자의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맹자는 정말 쩌렁쩌렁 자신이 얼마나 당당한 사람인지 자신이 얼마나 이 시대를 이끌어갈 인물인지 내가 바로 성각자다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당시 그 목소리는 그냥 허공에 흩어질 뿐이었죠. 이런 까닭에 삼하천도 위에 소개했던 그 정도로 맹자를 아주 간단하게 소설합니다. 여기에서 몇 글자 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기와 손빈의 이야기를 담은 오기 손자열전 상앙의 이야기를 담은 상군열전 합종연행의 주인공인 소진열전과 장애열전 등의 재미있고 풍부한 내용에 비해 맹자에 대한 기록은 대단히 너무 간략합니다. 그러나 맹자의 꿈은 천년도 넘은 훨씬 더 뒤에 꽃피우죠. 삼하천의 시대까지도 맹자는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천년 천년 뒤 12세기 남송시대에 이르러 주희라는 인물에 의해 맹자는 공자의 적통 즉 공자의 정말 사상을 이어받은 사람이 맹자야 라고 자리잡습니다. 그리고 아 성 성인의 버금가는 인물이야 라고 숭상을 받게 되죠. 이런 맥락에서 성리학의 나라 조선을 세운 힘도 맹자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도 있죠. 조선의 계국의 설계자 정도전이 맹자의 꿈을 가슴에 품고 혁명을 주장했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인자 무적을 외친 맹자를 소개했는데 이 맹자의 뜨거운 마음을 보고 싶다면 맹자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미처 소개하지 못했던 호연지기 측은지심 조장 방심 오십보 백보 이 표현은 조금 들어보신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어렵긴 합니다. 불감청 고소원 불감청 감히 청하지는 못하지만 고소원 참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바로 맹자에서 나옵니다.